7장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우리 6장에서는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정상군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사랑하게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기를 만들게 되는 중심인물이 되죠. 룻을 주워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예수 그들의 가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라합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죠. 세상에서 기생을 이렇게 높인 곳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기생이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기생. 이름 있는 기생. 누구예요? 농계. 농계예요. 농계. 농계가 기생으로서 인정받았는데 사실 기생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서 개요. 그 당시에 여성들한테는 한 시, 한 악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생한테는 한 악을 가르쳤고 한 시를 쓸 줄 아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이 기생 집단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래, 창,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시를 쓸 줄 알고 춤을 출 줄 안다는 거.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대단한 탈런트들이 되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세월을 잘 못 맞아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에 이제 농계가 있어요. 농계가 이제 일본 1593년에 우리 진주성을 공격했던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3만 군과 싸워가지고 그만 패하고 말죠. 1차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2차 전투에서는 패하게 못했어요. 그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논계가 적장 개암을 하시라는 적장을 이제 뛰어안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논계 사당이 여기 진주에 오면 보실 수가 있어요. 논계 사당의 그 사당의 양쪽에 두 개의 시가 있어요. 시가 하나는 오른쪽에는 황현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고요. 왼쪽에는 산홍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제 황현이라는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벼슬을 많이 했고 이제 이렇게 현감으로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논계 사당이 왔던 날마다 그 논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은 나를 귀중하게 목숨 마친 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늘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를 갖다가 높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10년 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 뭐 자결한 사람 또 다른 데로 간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황현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마지막 절명시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죽게 되죠. 자살을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황현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농이라는 기생이 있어요. 이 사농이라는 기생도 역시 논계 사당에 와가지고 논계를 바라보며 정말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목숨을 바쳐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할 일 없이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악기나 다루고 있으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늘 그 사당에 와서 논계를 바라봤는데 1910년에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농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한양으로다가 부름을 받아서 가게 돼요.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을사오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지홍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지홍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농이를 보고 한눈에 반했던지 간에 반해가지고 야, 저거 나하고 같이 좀 살자 하고 암랑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농이는 대답을 안 하고 징조로 내려와버려서 도망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이지홍이라는 사람이 천금을 싸들고 진주로 왔어요. 와가지고 사농이를 보고 저거 나하고 같이 좀 살자 그렇게 그냥 애걸복구를 했는데 사농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비록 기생이지만 당신같이 나라 바라모니 을사오족 중에 그 수한테 내가 어떻게 씹을 가서 살겠냐고 나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맞춰 죽은 사람이 사농이에요. 그게 참 농개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목숨 마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농개사랑이 왔다가들 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라압은 어떤 면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배반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라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니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 바로 라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몬을 만나가지고 살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 라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는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씩 돕니다. 계속 이렇게 돌았는데 참 전쟁하는 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러고 또 자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전쟁이었든 안 되죠. 그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성을 이길 수 있냐 뭐 있냐 저쪽을 따주고 앉았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수를 외칠 때 정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됐고 큰 승리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다 보내지 않죠. 일부만 보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만 아이성이 패했어요. 여류성같이 큰 성과도 점령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거기 점령하지 못하고 3천명이 거의 같이 갔는데 여기서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투에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딴 있는 성 다 물리치라고 내보내라고 그래요. 승리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패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울고 울고 난리가 나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사가 막 옷도 찢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티클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하여 어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려진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따졌죠.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희가 검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겨서 너희가 온전히 받지 않을 물건을 가지고 너 도수기라고 속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생긴 거냐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가니가 그랬죠. 아가니가 그만 신할사님의 두 금덩어리 이런 걸 갖다가 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의 오성을 점령할 때 그것은 처음 것이다 하니까 처음 거니까 첫 번 점령이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노력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출혁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전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졌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 집이니라. 그랬어요.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건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로 돌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태어난 자 다 내 것이다. 했고요. 또 에스겔 44장에 보니까 각종 처음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하여튼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열의 고성을 점령해서 처음 첫 성이잖아요. 이 성에 점령해서 얻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전해드려라. 그랬는데 이걸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가니는 고기는 것 중에 하나 가져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뽑힌 거 아닌 아가니가 뽑혔죠. 아가니가 자복하게 되죠. 제가 신한사님의 추, 금덩어리 이런 것을 갖다가 감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외투한 물과 은 200세계와 무게가 50세계에 되는 금덩어리 이걸 보고 탐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의 땅 속에다가 감췄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실 그 증거가 나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가족들과 식구들을 전부 다 데려가다가 저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 쳐서 죽게 만들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투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니에 대한 이 원함이 굉장히 크게 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가니가 돌에 맞아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덤을 만들고 죽게 되죠. 돌무덤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여기 이 일은 그 돌무덤이요. 우리 가야에도 있어요. 가야에 돌무덤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냐면 산청에 있어요. 산청에 돌무덤이 있는데 이 돌무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오면 그 돌무덤이 왜 만들어지냐면 그 마지막 가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구영왕이라고 이 마지막 왕인데 그 구영왕이 자기가 죽을 때에 올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야 나라를 신라와 가야가 전쟁하게 됐거든요. 그때 전쟁하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권한을 당할 테니까 이 왕이 신라에 대한 나라를 바쳐버렸어요. 나라를 바치니까 가야가 망하고 이제 신라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가야는 신라에 복속되어졌고 신라의 왕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잘 되긴 했는데 구영왕 자신은 나는 어떻게 내가 죽어서 내 조상들 얼굴 볼 수 있냐. 내가 죄가 많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망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돌에다 부서다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 무덤이 만들어지게 됐죠. 아가니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 무덤에 갇혀서 죽게 됐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죠. 그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편대를 나누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라. 그래서 하나는 앞에 서서 아이성 백성을 끌어내고 다른 팀은 저 뒤에 가서 숨어 있다가 백성을 끌고 나오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해서 지혜를 줘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온 이유가 뭐냐면 시험 당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면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이 와도 이걸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야가호세에서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면 부의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야가호세상 오전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없죠. 모든 사람은 부의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며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또 이게 이제 아이성을 전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열이고성은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열이고와 그 왕에게서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한테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없애는 것은 열이고성에서 한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탈취할 물건, 가축 뭐 할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군인들에게 상급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처음 건 하나님이었고요.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30절에 가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슘산을 앞에 보여주시고 에발산과 그리슘산의 열두지파를 반씩 나누죠. 여섯지파씩 여섯지파씩 네 소원을 시키래요. 자, 그래가지고 에발산에다가 여섯지파 그리고 그리슘산에 여섯지파 세우고 그리고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 율법은 전부 뭐예요? 축복이고 조주가 있어요. 복과 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조주를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리슘산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슘산은 복된 산 에발산은 조주받은 산 그리슘산은 축복받아갖고 나뭔가 많고 울창한 습이 있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리슘산에는 나무도 있고 모든게 풍성한 그렇게 좋은 산이 그리슘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조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슘산에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아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슘산을 축복해 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 산인데 하나님은 그 에발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에발산에서요. 거기서 재단 쌓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눈 좀 너무 와시지. 그리슘산처럼 나무 많고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하라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리슘산에서 편의점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발산에는 30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왜요. 에발산에 뭘 샀어요. 재단을 샀대요. 아니 재산을 지르려면 좀 숙소기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에발산에다가 재단을 쌓았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차선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적이 기록된 대로 쇄현장으로 다근뼈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재단을 샀고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왕에는 그물도 있고 그리심산에서 안하고 왜 에발산에서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에발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발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이 에발산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왜 그러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재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에발산의 모습이에요. 에발산이 바로 젖과 꿀이 에발산 자체가 젖과 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젖과 꿀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에발산에 하나님은 처음 들어간 가난한 땅이 좋은 땅에 쓰여 하라고 하지 이렇게 삭막한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바로 그들이 들어가야 가난한 땅은 에발산처럼 물론 좋은 초지 같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연환경이 에발산처럼 험준한 그런 산이었고 가난한 땅 자체가 바로 그러한 땅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난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연환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젖과 꿀이라 그 땅에 거하시면 그 땅이 보걸받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젖과 꿀은 땅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젖과 꿀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땅은 아무것도 없겠죠. 젖과 꿀이 아니죠. 상막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발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햇빛만큼 쩔쩔쩔 며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그 다음에 그 땅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민 삶은 어떠냐. 그리스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놀려 있어요. 나무도 있죠. 그늘도 있죠. 물도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그리스민 삶이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발산 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민 산 이에요. 그러나 예발산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민동 산 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예발산과 같은 땅이에요. 가난한 땅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발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말하면 하나님 그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편안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발산이 곧 뭐냐 너희가 들어갈 가난한 땅이 바로 이런 땅이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발산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예발산이다. 하나님이 교육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예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구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장에 보니까 기도 기부원 거민과 원약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여우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성을 공격하고 이제는 다음 들어갈 곳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기부원 거민들이 오죠. 기부원 거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부원 거민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리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난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우수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들었다. 거기에 여러 왕들이 다 있어요. 이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 왕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열심히 요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리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있어야 전쟁 붙잡 까지 그랬던 사람들 인데 기본 고민은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기본 주민들이 요아와 여리고와 아이성의 행안 를 듣고 기본 고민들은 다른 사람들 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죽자 하고 했는데 기본 고민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어서 꾀를 내어주고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게 됐죠. 그래서 여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 불러가였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기본 고민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야 막 끝까지 싸우자 한 명 남들까지 싸우자 막 그냥 싸움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아무도 강구하지 않았어요. 이 기본 고민들은요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되겠구나. 그들이 하나님 목표로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에 가서 이런 말씀 있어요. 비록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들은 살 수 있었고 사망 이래서 주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고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 나라분들은 이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오니까 어떻게 가게 했어요. 그냥 보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어수화를 만나게 되니까 거기 단판을 지켜야 되죠. 단판을 져요. 그래가지고 지분 거민을 살게 됐죠. 비록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들은 살 수 있었다. 사망 길에서 주님을 만나면 뭐한다? 살 수가 있다. 어떤 자리에 했는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오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등원한 다음에 신사 참배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욕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무리 죽기로 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본 거민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데 기본 사람들은 믿고 그리고서 영호사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영호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고 기도하고 좀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약을 맺었으면 하나님 앞에 둘 책만 들었을지도 모르고 기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보니까 기본 사람들의 지혜에 영호사가 뽑아버리고 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늘 죽이지 않겠다. 먼저 사온 사람입니다. 하고 막 가는 거니까 한 사흘길을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기본은 살게 됐어요. 자 기본은 살게 됐어요. 살게 되어서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사람들이 야 저 기본 고민들 저것들 말이야 항복하고 못된 놈들 저것들 죽여버리자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5절에 보니까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에루살림 왕 헤브로랑 야르무도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오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을 내 대적 대적 머물기 만들고 큰 승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외에 싸우셨다고 그랬고요.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장에 맞서 시돈 미스라봇 미스루본 마임에서 미스바 골짜기 하솔레게 고센 이런 여러 땅들을 점령하게 되고요. 11장 15절에 여호와 그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원에는 기부원 사람들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성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했기 때문에 막았는데 나중에 사울의 자손들이 이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산멸아에 기근이 떠졌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사울의 남아있는 자손 일곱을 데려다가 나무에 달게 되죠.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있던 기부원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부원해 산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설렘 1천 문제를 드렸고요. 또 모세가 세운 성막과 재단도 여기에 기부원해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29일 옛적에 모세가 광예에서 지은 묘하의 성막과 번재단이 그때 기부원 산당에 있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결을 묘하 기부원 산당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흩어졌던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기본의 언약계 회막을 짓고 거기다 두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역대상 16장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의 제사장 기부원 산당에서 요하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다. 보니까 바로 기본 산당이 있는 그곳에 요하의 성막을 지켜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병기를 전부다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힘은 병거 또 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라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라합은요 전생이 없어요. 전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후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는 전생은 있어요. 아가는 잘 됐어요. 후생은 어때요? 후생이 없는 생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라합은 어떤 출신이었고 어디서 낳았고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후생이 복이 있어요. 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가난닷과 여왕아 그렇게 잘 써내던 자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범죄했기 때문에 더 뒤에 더 나가야 좋은 생애가 있었는데 그런 생애를 갖지 못한 후생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전생은 없더라도 후생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전생이 없더라도 후생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이 있어야지 가다가 없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실추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가난 적재소 속에서 또 아이성의 패함을 자기 당신의 이름이 더럽히는 걸 원치 않는 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패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허락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더 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12장으로 나가면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에서 나와요. 여기 11장 22절에 세성 가사 가드 아스도트 불렀은 사람의 땅이거든요.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사람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트 누구냐면 삼손이 당한 곳이 바로 이 곳이에요. 불렀은 사람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다 들어가서 없애버려야 돼요. 땅을 본배하죠. 13장부터 21장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했어요. 그럼에도 13장에 쭉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한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안가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적이 강하다 적들이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지 간에 다 공격해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4절에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우리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지파는 그들의 기업의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양을 키우고 있는 고로모 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사사시대 우리가 가서 보면 레위지파가 참 불쌍해요. 잘하면 부여하게 잘 사는데 잘못하게 되면 거지가 되는 게 레위지파 사회 14장에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갈렙 갈렙 6절 15절에 갈렙이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이 갈렙 이죠. 우리 처음에도 갈렙이 앞장서 가지고 나서서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때 40대 받았는데 내가 지금 85대 지만 아직까지 정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적진을 차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갈렙은 하나님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했고 40세 이 땅을 정탐하고 정책하게 행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내가 밟는 땅이 땅이 내 것이 되지라 그랬어요. 땅이 땅이 내 것이 되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요. 그리고 85세나 나이가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85세이지만 40대처럼 가하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료에 감당할 수 하였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그곳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저는 여기 갈렙이 유다지파에 앞장서가지고 나왔던 이 갈렙 그래서 제일 중요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에서도 역시 갈렙의 후손에 대한 여기 나오죠. 13절 갈렙이 더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안악자손 안악자손의 소생 셋세 아이만 달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성한 자손들이 큰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벨을 세벨인데 세벨을 세벨을 공격했어요. 세벨을 세벨을 공격하게 될 때 갈렙이 갈렙이 이 세벨을 공격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죽겠다. 그랬더니 갈렙이 아오 그나스의 아드 온리엘이 앞장서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악사가 또 재밌어요. 악사는요. 시집을 가면서 뭐라기냐면 내게 육삼고 아뢰삼을 주십시오. 여기 세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물질보다도 여기엔 세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데 이 세벨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세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16장 와 17장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요셉은 요셉이라는 말이 더 더 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두 목소리를 받게 되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열한 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전체증인 민족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실상 장자는 르벤이거든요.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떨어지게 되죠. 둘째 셋째 살인일째를 범했고 그래서 또 되지 못하고 유다가 넷째인데 유다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유다는 나중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육적인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 되요. 요셉 요셉이 되고 요셉이 두 아들 두 몫을 가져서 지파가 문하세지파 에브라인 지파 나누죠.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 지파는 문하세지파와 에브라인 지파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열두 지파가 아니라 열세 지파가 돼요. 열세 지파로 나누지 되죠. 문하세 에브라인 지파 그러니까 근데 또 레위 지파가 상업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또 분배받는 건 열두 지파가 또 공배를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셉의 장자의 명분이 큰 아들 문하세에게 안 가고 둘째 아들 에브라인 에브라인 장자가 넘어가요. 장자의 몫이. 육적 장자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는 요셉 그리고 에브라인 으로 가서 에브라임 큰 지파가 되어지고 또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전부다 에브라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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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육적 장자가 에브라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조 유다를 통해 이어져 가면서 유다의 예수 그리드 괴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육적 장자가 아니고 영적 장자로서 예수 그리드의 탄생의 길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죠. 에스라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가 우리가 장자다 해가지고 북조 이스라엘을 무시해 버리고 남조 유다를 끌고 나온 것이 역대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장자일 뿐만 아니라 육적 장자다 하고 이어가려고 사실을 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열지파 그들이 거기에 장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장자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얘기하시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자 레비는 연합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을 받았고 갈렙 갈렙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 그대로 언제나 겸손하여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동급에 속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갈렙은 여호수아를 열심히 보필하고 도왔고 그리고 땅을 차지할 때 자기가 나서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갈렙은 굉장히 참신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를 잘 받으러 섬긴 노예처럼 그 이름 그대로 갈렙 종처럼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래서 갈렙의 신앙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17정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들이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들이야. 가난한 적 속이 비록 철병물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가 살림이고 아무리 또 철병물을 가지고 있고 어떠다 할지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적석들에게 몰아붙여요. 여기 17장에 요셉적석이 땅을 겨부러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17장 17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다시 요셉적석 곧 에브라인과 문하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와 큰 권능이 있는 이승적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아지라도 내가 능히 그걸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이제 에브라인 지파 문하세 지파 가 큰 지파니까 그 땅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많이 줬어요. 줬어요. 근데 뭐라고 살림이고 아무것도 살기 어려운데 그런가 하면 또 거기 가난족석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개척해. 그리고 결국 철병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강해. 그러면 그들을 쫓아낼 거야. 하고서 권민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하려고 일을 하려고 멈출 때가 참 많아요.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과 19장이죠. 아까 기부원이 중심이었는데 서울이 신로로 다 중심이 되요. 신로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법계가 신로로 오게 돼요. 그래서 신로가 이제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신이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죠. 아까 기부원의 큰 산당이 있다가 거기에 회막이 있었잖아요. 그 회막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신로로 와요. 신로에다가 새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죠. 엘리 레비지파 분배되었고 강건루에서는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나머지 일곱지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지는 않아요. 갈래곤 하네. 자기들이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믿음의 땅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갈레비 그러잖아요. 이건 모세가 나에게 준 땅에 가겠습니다.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크게 차지하고 그 땅을 받을 수 있었고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고 안 가. 가라고 그러죠. 이것이 마루 18장 19장 까지 일곱지파들에게 준 땅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너희가 가지고 그 땅 가서 그려와 나머지 땅들을 다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쪼개가지고 또 분배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 유다 에브라엠 무나세 리뷰지파 이런 사람들을 다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서 차지한 차지한 땅 나머지 일곱지파 는 제대로 못 하는데 책망 가려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말 안되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부에 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역사라고 봅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0장과 21장에 도피성 그리고 레인지파 에게 준 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의 사람을 죽인 자 오늘날 과실 치사자들 이죠.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 입니다. 이 성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 성으로 도망왔어요. 죽지 않고 살아. 그런데 악을 행해서 악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여기서 죽여놔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성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가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이 과실 치사가 인정되면 머물러고 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고 그러면 그런 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라. 그것도 귀한 거죠.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업을 몇 개를 줬느냐 하면 여섯 개를 줬어요. 민숙의 35장 13절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죠. 이 성업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업은 가난한 땅 두어 도피성이 되어라. 그래서 이쪽에 루벤지파 가치파 무너세 반지파 가 살고 있는 요단 동쪽 부분에 새 성업을 줬고 또 이 본토 땅에 새 성업을 줘가지고 도피성을 만들게 했어요.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곤란하니까 여러 군데를 준비해 들무죠.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세성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에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냐 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이 도피성 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소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도피성 인데 이 소도에 도덕질 하는 사람 뭐 주인 이런 사람이 거기에 숨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중국 쪽 있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쪽 망한 사람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 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피한다는 소도 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했는데 도둑놈은 잡아서 벌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도망가서 거기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 쪽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만 그래서 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많다 이렇게 쓴 논이 있어요 여기 도피성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피성이 있는데 이런 도피성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도피성이라는 말을 안 썼고 소도 소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도에는 소떼가 세워져 있어요 소떼는 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소떼를 지금 소떼신앙 해가지고 소떼를 세우면 복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축제가 있으면 막 소떼를 막 세우는데 이게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으니까 벌받지 않고 살으니까 그 소떼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도가 있어서 도피성 에는 제사장들 은퇴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거나 거기에 또 레유지파스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목축을 키우는 목조지를 주어서 양 소 이런 것들을 키웠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소를 키운 자리가 있어요 소만 키운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청도에 가보면 우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곡 소의 골짜기 거기에 소를 키웠던 곳이 있어요 왜 거기가 소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소가 거기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죠 여우수학 2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여우학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응하고 있다는 거 너무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